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굉장히 시장 분위기 좋을 때 오셨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도 있었고요. 글로벌에서도 일단 유로존의 부양책 기대감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대를 실어볼 수 있을까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오르는 상황에서 제가 여기 나오게 된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일단 약간 분노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시장 분위기의 미묘한 변화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나름 의미가 있는 반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천 계약이 넘는 선물 순매소도 보였고요. 대형 IT를 들어올리는 순매소도 보였고요. 외국인의 움직임이. 말 그대로 돌아선 것 자체에 조금 의미를 부여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환율이 신호 등 외인 선물이 방향 타인데 그간 환율 때문에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한 1,900, 1,500 정도의 막연한 반등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코스피 일봉 차트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기술적 분석을 신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시하지는 않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1950포인트부터 쭉 빠지고 있었을 때 RSI라고 하죠. Relative Strength, 그러니까 상대 강도의 움직임은 상승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약간 다이버전스가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트레일 PBI 1배 구간 학습 효과에 의해서 결코 하방이 무르지 않다 이렇게 짚어들었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V자 반등일지는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었고 그 상승 구간은 매물벽이 있는 1950 정도까지 약간 성급하게나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 때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후에 그 반등이 어느 부분에서 나오냐 그 파악이 중요하다고 좀 짚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시총 대형 상단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코스닥이 가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낙폭과대에서 나오는 건지 이 파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자동차나 IT, 은행 등 시총 상단이면서 낙폭과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코스닥이 죽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얼마나 이 강도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퀄리티가 괜찮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 시왕, 유럽 CPI, PPI, 디플레가 우려가 아닌 현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오늘 나올 중국 CPI 결코 좋게 나올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양책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걱정할 게 아니라 나올 것만 같아도 우리 증시에는 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되겠고요. 외인의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은 단기각이나마 조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외인들이 뭘 사겠어요? 코스닥을 사겠습니까? 아니죠. 대형주 거래소를 살 것이고요. 부담 없이 빠져 있는 시총 상단에 살 것입니다. 여기서 강세인 달러가 후까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저점 테스트의 반등 탄력이 강한 시총 상단을 살 것이고요. 어제 뭐 좀 덧붙이자면 금통이 앞으로 금리는 안 할 거다라는 것이 조금 비쳤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주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다면 시총 상단에서 현대차, 현대위와 SK하이닉스, 신한지주 등등 이렇게 좀 보셔도 계속해서 반등은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현대위와 SK하이닉스, 신한지주. 정확히 어제 외국인이 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던 종목들입니다.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실적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좀 믿고 가도 되는 것인지 불안 유의는 없습니까?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의견은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을 믿어도 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실적이 좀 잘 나온 것은 반도체가, 반도체를 예측한 것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잘 나온 거였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환율 효과도 있었다라는 거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원화로 이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실적이 약간의 부모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본다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아주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3분기 실적이 망한 것은 갤럭시 S5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나올 갤럭시 S6가 과연 성공할 것이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CES에 차지하고 있는 면적 자체가 그 회사의 위상을 말해주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삼성전자, LG전자의 부스가 가장 컸고 두 회사의 면적만으로도 전체 CES를 장악할 정도로 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중국 업체들이 뒤집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하드웨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점점 줄고 있고 가격적인 부담에도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저는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효과는 속다른 이르다. 갤럭시 S6가 정말 뜨거운 반응을 다시 살릴 수 있을지를 확인하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소 짚어보고 가야 될 부분은 이야기해 주셨네요. 하지만 삼성전자 내에서 김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해 주셨던 게 바로 반도체 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역시나 기대감 시장이 드러났죠. SK하이닉스 등을 비롯해서 반도체 장비주 쪽이 어제 흐름이 괜찮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의 실적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약간 저는 쓴엇음이 좀 나오더라고요. 52조 매출에 5.2조 영업이익. 물론 잠정치라는 단서가 붙기는 합니다만 영업이익률 10% 두 자리 딱 맞춘 것이 조금 의구심은 드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생이고 협력이고 부품사들을 또 얼마나 쫙 댔을지 안 봐도 뻔한 것 같습니다. 방송용어는 아니겠지만 갑질이 묻어나는 실적이다 이렇게 좀 봐지는데요. 부품주들 실적 결코 좋게 나올 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기관들의 순환매는 헬스케어와 반도체 장비로 들어갔는데 이오테크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장비주는 평택에 있는 삼성의 반도체 증설에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는 오르지 말아야 할 주식입니다 이랬다가는 큰일 나겠죠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저는 실마리를 오히려 휴대폰 쪽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삼성이 중요하지만 수량 기준으로는 삼성을 누를 잠재력이 충분한 중국 업체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비슷하게는 만들지만 아직까지 부품에 대한 기술력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 부품을 쓸 수밖에 없고 삼성에서 후려친 단가 중국에서 조금은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대표적인 것이 카메라 쪽인데요. 모듈 쪽에 파트론이든 필터 쪽에 옵트론텍이든 이제 두 개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스펙은 저가폰에 맞추더라도 카메라 1천만 화소 찍다가 500만 화소 절대로 어필되지 않습니다. 두 회사 터널 라운드 확실히 예측 가능한 수준입니다. 카메라 쪽 파트론과 옵트론텍 또 메탈 케이스에 케이치바텍 이 정도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 판매 증가가 기대되는 쪽 기대해보자. 카메라 모듈에서 파트론과 옵트론텍 꼽아주셨고요. 케이스 쪽에서는 케이치바텍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의 IT 쪽 부품주에 대한 시각 어떻습니까? 장비주에 대해서는 꾸준히 좋은 말씀 드려왔던 것 같고요. 부품주에 대해서는 저도 비슷한 시각인데 삼성의 갑질이 아니더라도 이미 중국 업체들에 상대적으로 노출되면서 조금 영향력이 줄어든 거 많고요. 그 다음에 대만 업체들의 기술력도 우리는 대만을 무시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IT 쪽의 대만을 무시하는 국가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만 업체와 최근에 중국의 협력 관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IT 부품주에 대해서는 갤럭시 X6 모멘텀 때문에 1월 초반에 좋았으니까 이제는 서서히 좀 관심을 끊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낮추고 그럼 IT 부품 쪽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 휴대폰이 아니라 자동차 쪽으로 외연을 넓히고 있는 종목에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투자자들을 위한 대응 전략과 또 유망 종목까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장 제대로 한번 마무리해봐야겠죠.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미국장이 좀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분위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환율 움직임 가장 중요하다 보겠습니다. 환율에 외인 수급이 달려있고 외인 수급의 거래소의 방향과 속도가 달려있습니다. 기관들은 계속해서 코스닥 경랑 마사지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시청 대응주 코스닥의 5개 분파에서 계속해서 각계 전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치고 나온 것들이 계속해서 강해질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개인적으로는 시청 대응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심주는 원래 삼성전자를 하고 싶었는데 그랬다가는 채널이 돌아갈 것 같아서 부품주는 계속 유효하다고 보고 오늘은 LG 디스플레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의미 있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1모직이 보유한 삼성 디스플레이의 관심이 약간 완화된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대만 업체들은 신고가 랠리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그간의 LG 디스플레이 좀 억울한 면이 있는데요. 패널 가격 자체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대만 업체들이 랠리를 볼 가능성이 없었고요. 아이폰 인기 지속되고 있고 적자 투성이 OLED 많이 적자 축소했습니다. 최근에 컨텀닷이라는 대체품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녹아 있습니다. 수급도 매우 좋습니다. 당분간 괜찮을 것으로 봐지고요. 개인적으로는 52주 신고가 내심 4만 원대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4일째 올라왔습니다. CES 쪽에서부터 계속해서 기대감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LG 디스플레이 관심주로 놓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 증권 정경민 과장과 함께 전략 종목까지 고민해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